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주변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기도 하는데요. 초조함과 불안함이 요동치는 인생,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난관을 헤쳐나가시나요?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책을 읽고는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인생을 달려가기에 인간관계는 자연스레 좁아지고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 책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해답을 구하기도 하는데 그런 책 중에서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만한 고전이 있습니다. 바로 논어인데요. 논어는 우리 인생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인 공부, 성장, 관계, 처세 이런 것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삶과 오늘날의 과학 이론을 결합해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논어를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편안하게 읽어드릴 테니까요. 명상하듯이 두 눈을 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 반덩지음 이서연 옮김. 미디어습에서 편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밤도 잘 자요. 현현 역색 외면에 집착을 버리고 내면에 집중하라. 자하가 말하길 어짐을 어질게 하되 외면에 대한 관심과 바꾸고 부모에게 효도함에 있어 힘을 다하며 군주를 섬김에 있어 몸을 바치고 친구를 사김에 있어 말에 신뢰가 있다면 비록 배우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를 배운 사람이라 말하겠다. 위의 문장은 공자가 노나라로 돌아간 뒤 거둔 어린 제자 자하가 한 말이다. 첫 구절인 현현 역색은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 색의 모호한 뜻 때문이다. 색하면 쉽게 떠오르는 것이 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현현 역색을 여자를 멀리하고 어진 사람을 좋아하라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해석은 좀 터무니없다. 자아가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여자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이 너무 뜬금없기 때문이다. 나는 색을 여자가 아닌 외면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고문에서 색이란 단어는 외면의 무엇을 대표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공자가 말한 생난처럼 말이다. 생난은 자식이 늘 부드러운 얼굴빛으로 부모를 섬기기는 어려움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자아의 첫 구절은 어짐은 어짐게 하되 외면에 대한 관심과 바꾸고라고 풀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어짐에 대해 살펴보자. 어짐을 어짐게 하되 외면에 대한 관심과 바꾸고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어짐은 존경을 뜻하는 동사로 보고 두 번째 어짐은 덕행을 뜻하는 명사로 해석하자. 그리고 바꿀력은 동사 바꾸다로 해석하고 색은 앞에서 말했듯이 외관을 뜻하는 명사로 풀이한다. 그러니 역색은 외면에 대한 관심을 바꾼다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현연 역색은 지나치게 외면의 것에 치중하지 말고 내면의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자는 의미가 된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한다. 예를 들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장단점이 평가된다. 나는 패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여름에는 그저 편하고 저렴한 티셔츠를 골라입고 브랜드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브랜드를 너무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명품에 중독된 사람들은 평범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품격이 낮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패션 브랜드를 살펴본 뒤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누구를 멀리할지를 판단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걱정한 지나치게 외면을 중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내면의 관심을 기울여 외면에 대한 집착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함에 힘을 다한다는 말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서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이어지는 구절 군주를 섬김에 있어 몸을 바친다는 말은 희생정신을 가지고 군주를 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자아의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한다면 군주를 사람이 아닌 회사로 생각해도 괜찮겠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친구를 사귐에 있어 말에 신뢰가 있다는 문장을 이해할 때 친구에 국한하지 말자. 가족과 친척관계에서도 말에 신뢰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의 구절은 가족과 친척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비록 배우지 않았더라도 배운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고 자아가 평가한 것이다. 자아가 말한 현연 역세계 문장은 학습 태도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공부의 목적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됨을 배우는 것이다. 나 역시 자아의 충고를 떠올리며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학력이 부족한 것을 걱정하지 말고 학습의 목표를 너무 좁게 보지 말 것을 조언한다. 언젠가 한 친구가 나에게 아이 교육에 대한 하소연을 한 적이 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가 배가 너무 아프다고 해 조퇴를 시키려 한다는 것이었다. 아이 엄마는 동의했지만 아빠는 수업을 빼먹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를 했다. 이는 아빠가 공부를 단순히 지식의 습득 과정으로 생각해 학교 수업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이다. 사실 학교 수업이 지식 습득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이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할 뿐이라며 시간 낭비라고까지 주장한다. 단순히 지식 습득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설 학원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학교는 지식 습득을 넘어서 사람됨을 가르치는 기관이다. 똑똑한 학생들이 모여있다는 명문학교가 사람됨을 잘 가르치는 한 번쯤 따지고 가야 할 문제이다. 자아의 말로 다시 돌아가보자. 부모에게 효다함에 있어 힘을 다하며 군주를 섬김에 있어 몸을 바친다는 말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들린다. 자아는 효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 부모에게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효도일까? 물질적인 원조가 효도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다. 선행 중에서 효도가 제일이지만 그 마음만 언급하고 행적은 언급하지 말았다. 행적을 언급하게 되면 가난한 집안에는 효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행과 효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는 그 마음을 보아야 한다. 반면 선행과 악행의 판단 기준은 반대이다. 만약 악행을 저지르는 마음을 품었다는 이유로 나쁜 사람으로 단정해버린다면 세상에 과연 선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옛사람들의 지혜는 뛰어났다. 그들은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인 조건에서 행동의 평가 기준을 설정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가의 기준은 어짐과 같은 인간의 내면과 본성이었다. 부중, 즉 부위 진중함과 위험이 가진 위력 공자가 말하길 군자가 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니 학문도 견고할 수 없다. 충성과 믿음을 충시하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사귀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이 문장은 논어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자 가장 해석하기 힘든 문장이다. 유학을 공부하던 옛사람들도 이 문장을 설명하는데 쩔쩔매었다. 공자가 말한 군자가 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는 구절에서 진중으로 해석된 무거울 충은 위험이 있고 점잖다는 뜻이다. 나는 이 문장이 공자의 인격을 가장 적합하게 묘사한다고 생각한다. 공자의 제자 중 가장 잘생겼다고 알려진 자장은 공자를 바라보면 엄숙하고 가까이 가면 온화하다고 말했다. 진중한 모습의 공자는 멀리서 바라보면 가까이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막상 가까이 다가가면 친근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공자가 이야기한 위험과 진중함의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자신만의 원칙과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가장이 되거나 직장에서 요직에 오르는 삼사십대가 되면 자신의 확고한 원칙과 입장이 필요하다. 담장 위에 자란 풀처럼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이고 고요함은 시끄러움의 군주이다. 라고 말했다. 사람 됨이 진중해야 비로소 제대로 설 수 있고 평온하고 침착해야 힘을 가질 수 있다. 시끄럽게 놀리고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줄곧 말이 없던 사람이 입을 열면 모두가 집중하는 경우가 있다.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그의 진중함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원칙과 입장을 갖기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외부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겪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돈을 줄 테니 이 일을 해줘. 이 일을 하면 너에게도 이익이 생길 거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자신만의 원칙과 입장이 없다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물론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욕심을 버린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작은 유혹에는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고 인품이 망가지게 되는 이유는 사소한 유혹이 휘둘려 근본을 읽고 원칙을 버리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학문도 견고할 수 없다라는 구절은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와 함께 이해해야 한다. 학문이 견고할 수 없다는 것은 유혹에 직면했을 때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말이다. 송나라 시인 소동판은 팔풍치부동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팔풍은 비방과 찬양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들려오는 유언비어나 찬양은 모두 바람과 같기 때문이다. 바람처럼 실세 없이 유혹이 불어와도 자아를 지키며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없다면 논어를 전부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혹, 비평, 칭찬, 압력이 흔들려 자신의 원칙과 입장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 학문도 견고할 수 없다 해서 견고하다는 의미의 고는 흔히 미련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고는 내면의 견고함을 말한다. 즉, 학문이 인생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 공자의 논어를 읽든 노자의 도덕경을 읽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학문이 단순히 공연불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연불은 입으로만 반복해서 외울 뿐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학문의 성과는 책 속에 담긴 지혜를 파악하고 깊이 채득해 삶을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가장 인기 있는 고대의 문인을 뽑는다면 가장 상위에 오를 사람은 소동파, 도연명일 것이다. 이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작품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작품 속에 인생, 품격, 가치관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작가는 자신이 쓴 글과 본인의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다. 작가는 몸소 행동으로 자신의 작품이 가진 의미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소동파전을 통해서 우리는 소동파가 평생 떳떳하고 공명정대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연명은 휴머니스트였다. 그는 자신의 수발을 들던 종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서 그의 안의가 걱정돼요. 그도 사람의 자식이니 잘 대해줘야 한다. 라고 편지를 썼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종도 엄연히 한 집안의 귀한 자식이니 아끼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도연명과 소동파처럼 배운 것을 자신의 인생 가치관이나 행동에 일치시키는 것을 견고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충성과 믿음을 중시하며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사귀지 말고 에 대한 해석은 공자의 말 중에서 논쟁이 가장 많은 문장이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사귀지 않는 것은 어진 태도가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 중국 문학을 대표하는 아큐정전의 작가 루신 선생은 공자의 이 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사귀지 않으려 하는 건 잇 속에 따른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공자의 논리는 이치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공자의 말을 따른다면 자신보다 나은 사람은 굳이 자신과 친구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사귀지 말라 했으니 결국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문장이 소동파와 도연명이 파악한 것처럼 문장에 적혀있는 그대로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다만 차이점에 있다면 나는 사귐이라는 문자를 능동적으로 사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는 뛰어난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 된다. 공자는 멀리 낙양까지 찾아가 노자의 가르침을 청하고 사귀었으며 그를 존경하기까지 했다. 다만 운명이 가져다주는 자기보다 못한 친구를 내칠 필요는 없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과 사귀려고 노력하면 그만이다. 그래야 뛰어난 사람들의 사상과 학문의 영향을 받아 자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라는 공자의 말은 친구 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람이 평생 사귈 수 있는 친구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의식적으로 인품과 지저 그리고 교양을 두루 겸비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는 점을 공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주나라의 유학자 순자의 권학에는 이런 말이 있다. 쑥이 산밭에서 자라면 붙잡아주지 않아도 곧게 자란다. 쑥은 줄기가 약해서 비스듬히 자란다. 하지만 순자는 산밭에서 쑥이 자라면 곧게 자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주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이다. 성장기에는 무엇보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비록 타고난 재주가 없더라도 주위에 비범한 친구들이 많으면 그들을 따라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인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을 살펴보자.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 해서 꺼린다로 해석된 타는 피한다는 의미이다. 실수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회피하려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실수했을 때 혼자서 화를 내거나 그 과오를 빨리 모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마인드셋의 저자는 실수는 학습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 번의 실수를 그냥 넘기지 말고 학습해야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된다. 실수가 클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불행한 일 중에 하나는 자신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이다. 상사가 나는 지금껏 실수한 적이 없었으니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문제야라고 주장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다른 직원에게 계속 문제의 책임을 전가한다면 언젠가는 상사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또 상사가 회사의 전략 방향을 잘못 설정해도 그런 상사에게는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자는 자신의 과오를 용감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온, 양, 공, 검, 양 평생 치양해도 얻지 못할 공자의 다섯 가지 덕목 자금이 자궁에게 묻기를 스승님께서는 한 나라에 도착하면 반드시 그 나라의 정사를 듣는데 구해 들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워서 듣게 되시는 겁니까? 자궁이 대답하길 스승님이 온, 양, 공, 검, 양으로 얻으시는 것이다. 그러니 스승님이 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공자의 제자 자금과 자궁이 당시의 시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대화를 기록한 문장은 논어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 소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금은 군자의 마음을 추측하는 내용의 질문을 한다. 자금은 실용주의적 관점을 지닌 인물로 스승인 공자를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자금은 공자와 사이가 가까웠던 자궁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스승님이 정나라, 위나라, 제나라 등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국사를 의논하고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묻는데 스승님이 구해서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까? 지금 상황에 맞게 대화 내용을 각색해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교수님의 성과를 홍보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교수님 스스로 기업가들을 찾아다니며 본인의 연구를 뽐내는 것입니까? 기업가들이 정말 교수님을 존경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기업가들이 교수님의 방문을 매번 환영할 수 있습니까? 공자의 경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금의 질문에 자궁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오를까? 언변이 유창하고 외교적 수환이 뛰어났던 자궁은 온 양 공 검 양으로 얻으시는 것이다 라는 적절한 대답을 찾았다. 사람들이 공자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르침을 정하고 국사를 상의하려 하는 것이지 금전을 제공하거나 파벌을 사용하거나 자신을 홍보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공자는 온양 공검양 한 사람이었다. 온은 온화하다는 뜻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장 쉽게 남들 눈에 띄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비판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양은 선량하다는 의미이다. 다른 사람을 상냥하게 대하며 적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은 공손하다는 의미로 함부로 허풍을 떨거나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을 뜻한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던 공자가 위나라에 갔을 때의 일이다. 위나라 군주 영공이 공자에게 용병술과 전투방법에 대해 물었다. 공자의 대답은 이러했다. 군대의 일은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공자는 제사와 관련된 일만 공부해서 싸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공은 이렇게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다. 검은 검소에서 사치를 부리거나 가식을 부리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양은 겸양하다는 의미이다. 공자는 정적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적이 거의 없었다. 공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방하거나 무시하거나 신뢰하지 않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공자는 자기 삶의 리듬을 가진 사람이었고 무엇도 구하지 않았다. 온양 공검양의 의미를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오른다. 군자는 온화하게 지내며 천명을 기다리고 소인은 험하게 행동하며 요행을 바란다. 공자의 행동과 품행은 온화하게 지내며 천명을 기다리는 군자와 닮았다. 온화함 선량함 공손함 검소함 겸양함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매일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자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는 천명에 맡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군자의 모습이다. 공자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공자는 그가 뜻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원칙을 배신하지 않았다.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공자는 어떤 과업을 이루려면 인간의 한계를 확장하고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공자는 이렇게 자신의 원칙을 배반하지 않고 온화함 선량함 공손함 검소함 겸양함을 유지하며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다. 역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공자의 능력과 성품을 익히 알고 있는 자공은 지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으로 받아친다. 스승님이 구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겠느냐. 이 질문에 자금이 무슨 말을 더 이상 할 수 있겠는가. 두 제자의 대담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노너의 이 구절은 나에게도 큰 영향을 준 문장이다.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충실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순리에 맡겨야 한다. 외부의 욕망은 항상 존재한다. 충분한 재물과 명성을 다 가진다 해도 내면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온화함, 선량함, 공손함, 검소함, 겸양함은 개인에게 가장 값어치가 높은 덕목들이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우리는 내면의 것을 버려서는 안 된다. 공자의 이러한 처세의 원칙은 노자의 말과 일맥 상통한다. 노자가 이렇게 말했다. 자기 몸을 뒤로 해도 몸이 앞서고 자기 몸을 소외시켜도 존재한다. 조급해하며 무엇이든 싸워서 얻으려 하면 결국에는 씁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싸우길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초조하고 부정한 수단을 쓰기 쉽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도를 자꾸 바꾸다 보면 적이 많아지는 법이다. 공자의 행동은 시야를 더 넓히는 것이었고 이는 노자의 원칙과도 같았다. 비닐악도 부이호래 가난해도 비굴하지 말며 부유해도 교만하지 말라. 자공이 말하길 가난하지만 아첨함이 없고 부유하지만 교만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대답하길 괜찮다. 하지만 가난하지만 즐거워하고 부유하지만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 자공이 묻기를 시경에 자른 것 같고 간 것 같고 다듬은 것 같고 문지른 것 같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자가 대답하길 사와 함께 시경을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지나간 것을 말해주니 다가올 것을 아는구나. 내가 자주 애용하는 문장이다. 논화에서 공자와 그의 제자 안회 자공 자로의 대화는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자는 세 명의 제자를 각기 다른 태도로 대했다. 자로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질책하고 자공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지적을 하고 안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았다. 자공은 논화에서 항상 공자에게 주의를 받는 역할로 출연한다. 어쨌든 세 명의 제자는 모두 공자를 지극히 따랐다. 그 중에서도 공자에 대한 자공의 감정은 매우 진실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제자들은 공자의 무덤에서 3년 상을 치른 뒤 함께 통곡하며 떠났다. 자공도 떠나려 했으나 마음이 놓이지 않아 결국 다시 돌아와 3년 상을 더 치렀다. 자공은 총 6년 동안 공자의 무덤을 지킨 것이다. 자공은 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재산이 많고 장사를 잘했던 그는 유생이면서 상인이었고 외교관이기도 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자공은 계속해서 공자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문장은 자공이 세상을 떠난 스승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한 구절로 이해해야 한다.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가난하지만 아첨함이 없고 부유하지만 교만함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하지만 아첨함이 없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부유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교원 영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유하지만 교만함이 없다는 것은 돈이 많지만 거만하지 않고 허풍을 떨거나 과시하지 않는 걸 말한다. 자공의 질문은 스승인 공자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 대한 물음이다. 자공은 자신이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란 점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공자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가난하지만 아첨함이 없고 부유하지만 교만함이 없는 것은 꽤 훌륭한 태도일 텐데도 공자는 괜찮다. 라고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덧붙여 가난하지만 즐거워하고 부유하지만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다라고 말한다. 가난하지만 아첨함이 없다에서 아첨함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인내하는 상태이다. 품격을 지키려 상대방이 부유하다는 걸 알면서도 빌붙지 배가 고파도 다른 사람의 음식을 탐내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욕구를 억누른 상태인 만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공자는 가난하지만 자존심을 지키려 억지로 참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다. 가난 속에서도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길 바랐다. 가난할지라도 마음은 즐거울 수 있다. 랍스터나 스테이크 캐비어 요리를 먹는 사람 앞에서 라면을 먹더라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가난하지만 즐기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부유하지만 교만함이 없는 것과 부유하지만 예를 좋아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 부유하지만 교만함이 없다는 것은 부자이지만 겸손하고 온화한 척 행동한다라는 의미이다. 반면 부유하지만 예를 좋아한다는 것은 부자라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닌 부유함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학습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도와 예를 배우는 것을 말한다. 자궁과 공자의 차이점은 구함과 구하지 않음에 있다. 구하려 하는 자궁은 힘을 들여서 억지로 자신을 속박하려 했다. 반면 공자는 조급해하지도 않고 힘을 들이지도 않으며 몸가짐에 신경을 쓰며 자신을 속박하지도 않았다. 공자는 돈이 없는 삶을 오히려 진심으로 즐겼다. 이제 뒷구절을 보자. 공자의 말이 끝나자 자궁이 식영에 자른 자른 같고 간 것 같고 다듬은 것 같고 문지른 것 같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자르고 갈고 다듬고 문지르는 것은 옥과 같은 보석을 정밀하게 다듬는다는 뜻이다. 옥은 부지런히 자르고 갈아야 아름다워지고 이윤이 난다. 자궁이 비유적인 표현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 스승님께서 제가 말한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을 제시한 것은 수행은 평생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 것인 만큼 영원히 자신을 갈고 다듬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자궁의 질문에 공자는 매우 감탄하며 말했다. 사와 함께 식영을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공자에 등장하는 사자는 자궁을 지칭하는 말이다. 자궁의 성은 단목이고 이름은 사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자궁아 이제 너와 함께 식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구나. 로플이 된다. 마지막으로 승인 승인 공자에게 자주 칭찬을 받지 못했던 자궁은 이 말을 듣고 무척이나 기뻐했다고 한다. 최선을 다해 공자를 대신해 많은 일을 했던 자궁이 공자에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공자의 이 말은 자궁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을 것이다. 31입 순차적으로 높여가는 인생의 경지 공자가 말하길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서른 살에 자립했으며 마흔 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쉰 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예순 살에 귀가 순해졌고 이른 살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한 번쯤 다들 들어봤을 법한 문장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에 따라 자신의 삶을 공자와 비교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공자는 열다섯 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고 한다. 나 역시 열다섯 살에 공부를 시작했다. 공자는 서른 살에 자립했다는데 나는 아직도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다. 하지만 사람의 나이는 시대마다 그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이런 단순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런던 경영대학교 교수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장수연구센터 자문교수인 린다 그레트는 백세인생이라는 책에서 장수시대의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지침을 이야기했다. 그는 현대의 현대의 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족히 백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고 자녀들은 백 이십세 정도까지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과거의 기대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짧았다. 따라서 인생 말년에 이야기한 이른살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라는 공자의 말을 지금에 맞게 표현한다면 백살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 공부를 시작하는 나이가 무척이나 어려졌다.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모국어를 익히기도 전에 외국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든다. 이런 조기교육이 공자가 말하는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는 의미일까? 거꾸로 생각해 공자는 열다섯 살 이전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뜻일까? 공자의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는 말은 열다섯 살 이전에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열다섯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학습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럼 여기서 학문이란 어떤 학문을 말하는 것일까? 예를 배우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 제사를 배우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예절을 시작으로 음악, 궁술, 승마, 글쓰기, 그리고 수학 등에 이르는 배움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열다섯 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라는 말을 깊은 의미로 생각한다. 공자에게 열다섯 살은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된 시기였을 것이다. 열다섯 살 이전에는 노는 것만 좋아하다가 열다섯 살에 학문에 매료되었고 학습으로 얻는 즐거움과 만족감이 노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학문의 뜻을 두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공자는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예를 묻는 경지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이 공자에게 가르침을 청했고 일을 처리하는 방법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공자가 서른 살에 자신만의 전문 분야에서 입지를 굳혔기 때문이다. 이립은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당당히 서있음을 말한다. 다음에 이어지는 마흔 살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구절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공자가 마흔 살의 인생을 이해하고 통찰했을 것이라 해석한다. 하지만 공자는 이런 말을 했다.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을 빌려주어 신살 때 역을 배울 수 있다면 큰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역은 주역을 말한다. 마흔 살의 인생을 이해했는데 굳이 신살에 주역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 따라서 미혹되지 않았다는 말은 인생을 통달했다는 의미보다는 물질과 이익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나도 취업을 준비할 때 물질적인 면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당시 나는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토론회에서 우승한 경험 때문에 여러 기업에서 취업 제안을 받아 득이 양양 했던 터였다. 나는 채용 담당자에게 단두 직입적으로 연봉을 물었다. 다행히 나를 좋게 보았던 채용 담당자는 조언하듯 이렇게 말을 했다.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보다는 장례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당시 오만했던 나는 다시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래서 월급이 얼마입니까? 결국 업무와 관련된 대화는 조금도 나누지 못했다. 지금 청년들도 당시의 내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취업을 할 때 월급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마흔살을 넘기면 달라진다. 앞에서 살펴본 진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니 학문도 견고할 수 없다라는 구절처럼 마흔살 이외에는 안정을 중요시하고 기반 가치관 사명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런 태도가 공자가 말한 미혹되지 않음이다. 고로 마흔살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것은 외부 사물에 속박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인생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말한다. 50살에 천명을 알게 되었다 라는 구절을 보자 여기서 천명을 안다는 것은 운명을 알았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50살이 되면 그저 흐르는 대로 움직이며 도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활기가 없고 무관심한 상태가 된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다르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주인공 검프는 베트남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어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아가던 전쟁에서 덴중이를 만나 우정을 쌓아간다. 어선을 타고 바다로 나간 그들은 폭풍우를 만나 온갖 고초를 겪게 되지만 결국 만선을 이루고 귀양하게 된다. 덴중이는 이 일을 계기로 삶의 의욕을 되찾고 검프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사해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다. 이때 검프는 이렇게 대답한다. 덴중이 님은 신과 화해했어요. 나는 바로 이 화해가 천명을 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5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차분히 하고 내면의 평화를 이룬다면 더는 자신과 싸워 괴로워하거나 하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다. 40살이 되어 외부 사물에 속박되지 않고 50살이 되어 내면의 공포 욕망을 이겨낸다면 60살에 더 높은 단계에 이를 수 있다. 60살에 귀가 순해졌다 해서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 앞에서 듣기 힘든 말을 했을지라도 그 중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공자는 누군가로부터 초라한 모습이 상가집 개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까지 했다. 60살에 이런 경제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80살에도 귀가 순해지지 않아 싸우고 논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다. 마지막으로 70살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보자.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한다. 말 그대로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도 사회 규칙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70살이 된 공자는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와 존경받는 노인이 되었다. 이때 그는 이미 자신은 물론 세상과도 화해한 상태로 어떤 경지도 넘을 필요가 없었다. 인생을 통달한 사람은 법률 도덕 윤리 예법이 자신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유를 다룬 불교의 경륜론에서 부처는 마지막 가르침이 계율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라 했다. 막 출가한 동자승은 계율이 자신을 구속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대덕을 갖춘 고승이 이런 생각을 하는 동자승을 만난다면 계율은 보살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을 우려해 자네를 보호해주는 것이네. 라고 말해줄 것이다. 공자는 도덕과 예법이 인류를 보호한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편안하고 즐거운 상태에 이를 수 있었다. 사람들이 도덕, 예법, 규범 등이 자신이 원하는 바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구속감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경지가 아직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여러가지 경지가 있다. 우리가 굳이 공자의 인생 단계와 비교에 따를 필요는 없다. 그저 인생의 경지를 순차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것만 이해하면 그만이다. 공자의 인생 경지를 참고해서 인생 수련의 방향을 이해하고 참재력을 발굴하며 조금씩 자신을 완성해 나가도록 하자. 공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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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